대덕전자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 부터 보겠습니다 매수가격 28,000원이고요 10% 비중입니다 대덕전자 지난해 11월이었죠 2만원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만원대 위로 거의 3만원분까지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지 한번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님 대덕전자입니다 이거 한번쯤 갈 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좀 다른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비하면 약세죠 이스페타시스가 일단 pcb 관련해서 대장이니까 그런데 이스페타 같은 경우도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주가가 지금 막 작년처럼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전체 업종 자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AI 관련 쪽이 책임지고 강하지 않습니까?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대덕전자가 현재 시가초액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영업이익은 한 800억 안팎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적은 작년에 이미 단일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30억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400, 4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시청이 지금 1조 2천억이다 보니까 이런 패턴은 보통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보고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움직이냐면 한 1분기 지나고 나서 움직여요 1분기 이건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거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주가가 찌글찌글 했죠 그렇죠? 1분기 한 중간 정도 가니까 거기서 이제 바닥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등 나오고 2분기 한 5월 달에 또 2차 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4월 달에 5월 달 가게 되면 연간 실적이 다 이제 반영된다니까 주가에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상저하고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원래 이제 IT 쪽은 1분기가 좀 비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하반기 가게 되면 영업이 또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,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타이밍 잡는다 그러면 지금 10%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이제 홀딩이죠 지금 물타기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네, 그래서 월봉 기준 했을 때는 지금 자리가 이제 맥점은 맞는데 35개월 선 이번 달은 이제 거의 흐름이 안 나와요 제가 보건데 거래가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저점이 2만 원 초반인데 그 아래로 시작이 흔들어가지고 눌러준다 그러면 그때는 땡큐 하고 한 10% 더 매수를 해버리세요 그냥 그런데 지금은 어정쩡한 자리란 말이지 그렇죠?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작년 주가차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한 초 둘째 중 3월 만기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타이밍상으로 그때 정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굳이 손절할 필요성이 없고요 홀딩하시고 추가하셔가지고 만약에 3만 원 위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 주게 되면 그때는 한번 차익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다수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홀딩하시고 추가하신다 그러시면 밑으로 확 눌렀을 때 땡큐 뭐 내일이라도 안 주면 3월 한 중순 정도 전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 전략은 강력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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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